이벤트 그리오블도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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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독성 제가 대조사가 많이 보는데 이거 이벤트가 있다 하니까 제가 나중에 이벤트 한번 해보려고요 다수의 독성 이 행성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감염이 퍼지는 날엔 행성 거주민 전체가 전멸할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낮이 되면 감염체들은 녹아버리죠. 해가 뜨면 나가서 놈들의 구조물을 불태우세요. 봐봐. 좋았어. 처음부터는 이렇게 광물 척척. 아 맞다. 미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맞다. 일단은 처음부터는 미네랄 위주로 많이 케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환 우리 동맹께서 제라툴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가스 채치기를 선물해 주신답니다.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멋져. 이거는 여기다가 하고 아. 이 크고 아름다운 가스 채치기 보셨습니까? 자. 가스를 미리 철철 켜면 될 것 같아요. 단판에요. 그러면 롤린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시와 대학한 일을 손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여기 채널 있거든요. 위에. 여기 채널이 있어요. 저기서 대기하다가 제가 끝나면 그거 일단 초대만 해주시면 제가 좀 초대받고 같이 하실 수 있어요. 하루 한 판이요? 아예 사람 없으면 다시 할 수 있어요. 왕저글링들이 몰려와요. 에? 안대 예예예예第 왕저글링이 온다 얘들아 촉수. 촉수. 촉수가 필요하다. 애들아 Mei oke. 축수. 아..너무..좋은 하루.. 일꾼테르하는 그 유닛 맞습니다. 일꾼테르하는 그 짜증나는 유닛 맞아요. 아..좋았어. 탕! 흐런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를 하냐? 그님께서 잘 사용하는 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너네들 잘못 찾아온 것 같군. 너네들 집은 바로 혼정 하우스라네. F.U. 하하핰. 뭐? F.U. 일단은 일모소부터 찹찹한다음에 한마리 혼종으로 하하하 처들어오나니 아 멋져. printing 맥茶 ob o 아름답구만 봅니다 아이고 혹시 모르니까 덫을 정비해보고 대말이면 적당하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아 너무 크고 아름답구만 아 여기 정수 좀 보세요 아 생생물지 보세요 아 멋지지 않습니까 아.. 아 식총 봐 아 너무 멋지지 않아? 제가 표시해둔 구조물부터 시작하시죠 이거는 브루탈리스크 필요 없어요 오로지 식초 하하 크고 아름답군 이거는 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너무 크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크고 아름다운데요 크고 아름다운데 지금 적으네요 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 아.. 촉촉하다니 좋았어 아 촉촉하다니 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 아 저놈이였니 이거는 진화를 시키면 절대 망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네 야 얘들아 먹자아 얘들아 먹자아 얘들아 먹자아 이걸로 한번 윗마당을 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빛는 것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 얘 사거리가 이하 너무 쪼잔한데 솔직히 난 이거 식총이 그거 생챙물질 먹어서 그 주인에게 갔으면 좋겠어 하하 너무 아파요 좋았어 공격해 와 이거는 몇초에 한번이야? 8초에 한번이네 오 싸다 지속시간은 12초인데 어 그전에 나오니까 좋다 이거 이거 이..일단 이렇게 하고 더덩 군당축주가 속도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조급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식총이 이렇게 잘 막아주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독종중지.. 동떡중지마 철철 이렇게 먹으면 아 너는 뭐니? 독종중지들 우리 군당 속도에 방막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 식총이 제일 사기다 아.. 폭류력이 지금 10인데 와 헬병보다 높아 어마이갓 아.. 죽을 때 폭발을 하죠 우리 방벽 하나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방벽 하나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차단 안했는데요? 뭔 소리지?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저 차단한 적 없거든요 방어할 때 딱 좋지 저게 와.. 식총 때문에 못가 지금 저건 나중에 가면 되겠다 저건 나중에 가면 되겠다 어.. 벌써? 아.. 그런데 반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조금 기분 나쁘네요 다른건 괜찮은데 반말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조금 나중에 영상에서 신빗말고 다른거 공격하거든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네 오딘이 팅키했어요 하하 미안합니다 지금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죽었어 야 불파기로 가 자 오케이 아니 굴파기 아하 굴파기 안 됐구나 살짝 먹어 아 다 먹었네 야 너무 야 한 놈은 저거 먹어라 지금 한 놈은 저거 먹어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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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지금 취소했지 취소했다 어어 큰일 날 뻔했다 카라 카라 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왜 날 죽였지 미안합니다 진짜 어 이게 아닌데 어디부터 가지? 와아 알아서 공격하네 지금 알아서 공격해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이거 여덟 열 마리면 충분하며 지금 어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오 자식 이거 하자 그냥 오오오오 오우 혼동도 이기네 이거 잘하면 야 이거 튀어야겠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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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기로 튀일까 지금? 튀어 밤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아 잠깐만 지금 저거 가야겠는데 식충으로 가자 감염체들 사이에 바이로파지가 있는 모양이 아 아깝다 식충으로 헛보야된 아아 좀 맛있다 저거 해가 뜨고 나면 바이로파지를 공격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처치 못한다 해도 내일 밤에 다시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식충으로 가자 아아 잘못했어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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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저거 공격해 네 아니 저거 공격하라고 지금 저거 공격하면 이렇게 빠른데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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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직접 해야겠네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하고 오 오 오 오 오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구요 아몬이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다시 긴밤이 되겠군요 저건... 아... 너무 아픈데 녀석은 햇빛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 오오오오오 너무 아프어 너무 아프어 너무 아퍼 너무 아퍼 너무 아퍼 아 너무 아퍼 조금만 더요 사령관님 동이 틀 때까진 살아남으셔야죠 오우우.. 오호 오호 너무 좋은데 어우우 맛있어 어! 안 돼ㅣ 아아아 진화했어 에이 그냥 진화하자 진화해서 일단 쎄짝은이야 어휴, 안녕하세여어 칠탈 잘하고 오셨어요어? 아, 상관했나봐 지금 죽었네 솔직히 부르탈 안쳐도 되는데 부르탈이 좀 필요하네 지금 어, 딱봐도 10충 내 10충이 제일 강력할텐데 어휴, 어렵어요 보캐몬을 최종신할 지낼해야지 내가 강력한다면 오오오, 야 너무 탐스러운데 지금 먹어라, 탐스러울게 먹어라 와... 탐수렷 오omme 계속 알을 까고 있어 와 내가 진짜 옆집의 알냥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옆집의 알냥이를 보고 있다 죽매냥꾼 와 개많아 지금 공격도 안하고 지금 뭐하는건가 아니다 목표 1, 2%랑 아..폭.. 좋았어 아이구 어.. 지금 렉이 심각하는 건 지금 식충하고 가면태 때문에 렉이 심각해요 지금 아아아아아아 치료하고.. 오오 up 쇼올님 ! 멍미래 저랑 옆집 가서 볼게임 Dont 음......글쎄요..ità까만냐 와 잘 막는다 지금 식총으로 잘 막는거 처음이야 돈도 넉넉하고 오 지금 잘 막고 있어요 솔직히 식총의 지속시간은 너무 짧은데 이걸 먹으니까 또 그 지속시간이 문제는 없는거 같아 이게 12초인데 대사용 대기시간은 와 15초야 너무 안 좋은데 아무 잘못 찾아왔어 우리 아바트로 말고도 자라까라 케이가 대학다수 폼하고 있어서 보내라 오오 이게 어느정도 끝났으니까 자 가자 오메 이게 뭐여 오 너무 맛있는데 저거 와 식총바 오이 오이 때리지 말아주세요 뭐야 뭐야 이게 뭔데 왜 혼종 개많아 지금 혼종 왜있어 지금 혼종 왜있냐 봉 쳐쳐쳐쳐쳐 깜짝이야 혼종이처던 놀랬네 지금 어 코치 모르니까 치유하고 네 죽겠다 한번도 치유하고 오우 오우 나이스샷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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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데 오우 오우 둘레작기 거머들 너의 오우 오우 개많아 ㅋㅋㅋㅋㅋ 말 뚝바 이 말 타기 오우 오우 아이고 구글로 날 막을 수는 없어요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끝났어요 지금 어휴 식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겼네 이거 원지 죽주는 타입점이 있으면 지상 지상공격밖에 하고 그 공중공격을 하고싶으면 그걸 써야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 가마아아아아아 다 망했습니다 province 얘네들은 그냥 소모품에 불과했군 아 렉렉렉 어어어 렉렉렉렉렉렉렉렉렉렉 역시 많이 있으면 좋지가 않는다고 렉이 심각하죠? 그 때도할대로 렉이 아아 치유를 삶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고 어이구 지금 구리 어이구 구리구리야 직춘 개많거든 지금 오오 어이구 아 구리구리가 지금 못들커가고 있습니다 아구 사망 렉이 마라도 사망 바바바바바뻔 걱정 타지마 이젠 괜찮아 어느 해 내 모습 킬 수 없어졌어 모두 잊혀줘 다시 태어나 아이구 길이 막때문에 못가는 우리 처지가 되었군요 와아아아악 안되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 돼 버투랴 내가 치유 해줄게 아 살았다 이거는 안보지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 끝났습니다 한가운데 던져버리고 식축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요 한간되 버렸으니 사망 식축을 보내라 식축을 보내라 아 따가워 사망 직축을 보내라 건물이 고갈됐다고? 와 6일차인데 지금 직축을 보내라 와 와 이렇게 큼직한 식축을 보았나 얘네들은 이제 사망을 됩니다 어? 안죽네? 와 신기하다 끝나 시합 끝나면 계속 저렇게 돼있네 저거 와 대박 캡쳐보드가 맛이 갔다고요? 아 나 캡쳐보드 나는 얻어야 하는데 사야 하는데 아 식축은 식축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